언젠간 이 눈물이 멈추길 여기가 어떤 걸 느끼며 다 버리고 싶죠 힘들게 지켜오던 꿈을 가지고 온다는 아이고 이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알거든요 그리고 다음 환절에서 그냥 가요 공란보로 공란보를 보내드렸어요 으 아 으 7 ód 5 으 으 으 으 이 아예 누구도 펌타고싶다 말하려고 으 으 으 으 으 으 이 못한 남는 이제 얼마나 더 반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민이 어디갔어? 나 혼자서만 이겨내기가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요 언젠간 이는 온전히 멈춘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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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월 말인가 할걸? 언젠간 이 눈물이 멈춘길 언젠간 이 눈물이 멈춘길 언젠간 이 눈물이 멈춘길 언젠간 이는 온전히 멈춘길 조금씩 지겨워지는 걸 느끼며 다 버리고 싶죠 힘들게 지켜오던 꿈을 가진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게 느껴질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난 주저앉죠 언젠간 이 눈물이 멈춘길 언젠간 이 어둠이 멈춘길 언젠간 이 어둠이 멈춘길 괜찮을 거라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티는 하루하루가 날 조금씩 두렵게 만들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도 믿지 못한 나는 이제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면 언젠간 오겠지 오겠지 우리 길어도 해는 듯이 다시 생각해 아직 안 겹쳐 너도 안 겹쳐 나이 너무 예쁘게 나이 너무 예쁘게 진짜 돈 안 뛰어내고 나이 너무 예쁘게 집중하게 햐이 더 깜짝 놀러 한국에서 목장하다가 예, 안녕하세요. 캠프? 그 사이에 물기를 만들어야지. 네. 뭔데요? 만드는가요? 깜짝 콘서트. 어디서요?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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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. 어딨어? 아, 알겠어요. 아, 알겠어요. 어디. 뭔데요? 손박부터 돼요. 아, 알겠어요. 나는 가슴다 나갈 친구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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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지겨워지는 걸 느끼며 한 번 더 빼야 돼요. 오, 멋있다. 아쉽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